명품물에... 아 저 있네 음 맞네 명품물에 맞네 사랑하는 그녀와 딱 둘이 와가지고 딱 먹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도 밥을 차 먹어야겠다 아우... 우울하다 우울해 주차용 없나? 야 이 떨어진 바로 사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유 뭐 물에 먹는 사람은 바람으로 본다. 우와 사고다. 물에 물에 주세요. 아유 방송이요. 예 인터넷 방송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요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어프리카 TV. 아프리카 TV. 쏘심. 고춧가루 이렇게 될 것 같다 식사위원 저의 고춧가루 잘 먹начала następ한 고춧가루 당첨 필요하신 분 일단 육수 먹고 싸서 먹으라고요? 네, 쌈 쌀쌀 드시고 어우 고짐하다, 봐봐라 맛있게 돼있죠? 몇 명 보냐? 2,800명 송정에 면쿠 물에 연산도 포항물에 또 사고지 뭐 안에 포항물에는 포항물에는 연산도 포항물에는 비빔이지 지금 그냥 비빔이지 여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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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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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만 먹어봐 아우 아우 됐습니다 네 아우 배불러 네? 너무 매워요 네 마늘 메리탑니다 고추에 땡초 미래 네 요거 뺑실까지 너무 매일 사지 않으세요? 마사이 꽂이 있습니다 마사이 꽂이 있습니다 네 이제 찍히고 찍히고 요거는 휴대 보는데 나오는거고 요거 찍는거 예 감독님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예 아 찍힐 수 있어요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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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란거